안녕하세요. 2021년 3회차 토실및기초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여러분이 쭉 보셨을 때 좀 어떻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추세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저희 강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걸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만 다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저는 만족하죠. 학생들이 좀 많은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내심 하면서 대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가 이런 데 나타나니까 조심하세요 했던 그런 문제들이 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마음이 아프죠. 분명히 또 이런 실수에 빠질텐데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또 몇 문제에 숨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덜렁대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마음이 긴장되고 여러분들 막 모이고서 아플 때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 볼 때는 막 불안하죠.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하는 게 관연도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관연도 문제, 즉 시험 본 문제를 시험장에다 생각하고 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두께 2cm의 점토 실험의 안밀이래. 그러면 안밀량이 90% 왔네? 오케이 좋아. 90% 왔어. 그러면 안밀량이 90% 왔는데 2cm에 대한 만큼인데 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 2cm야. 그럼 2cm 오는데 점토 실험의 안밀 실험 결과 전 안밀량이 90%에 도달하는데 얼마 걸렸어? 1시간이 걸렸대. 이 문장이 문제 핵심이야. 그렇죠? 얘네들이 걸렸는데 만약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점토로 이루어진 2m의 토층 위에 구조물을 축정하겠답니다. 그러면 최종 치마량이 90%에 도달하는 때 걸리는 시간은 그럼 봐. 딱 끊어봐. 앞에서 나온 문제와 뒤에서 나온 문제는 그렇지. 비례식이에요. 비례식이니까 이 비례식에 대한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을 딱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조건은 어떻게 돼? CV야. 그럼 CV에 대한 값은 어떻게 하냐 그랬어? T에. 오케이. T에. 감마에 대한 전체. TV. H 제곱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안밀량이 90% 걸리는데 시간이 1시간 걸렸대. 그럼 어떻게 돼? 안밀량이 쑥 넘어가면 T하고 얘가 이렇게 가보면 T하고 H 제곱하고는 어떻게 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오케이. 얘네들은 두 개는 비례하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1시간 걸려. 오케이. 1시간 걸려. 근데 그때 2cm야. 근데 뒤에 보니까 미터야. 그럼 단위를 하나 맞춰줘야 되겠지. 얘를 0.02라고 해놓고 제곱이야. 그런데 X는 얼마냐 이거. 얼마만큼? 2m로 할 때. 2m로 할 때는 2m로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야. X가 시간이야. 그럼 이렇게 묶어서 X에 대한 것을 해보면 약품은 금방 되니까. 그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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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니까. 만. 만이야. 만 시간 걸린다 이거야. 만 시간. 1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됐는데 얘는 만 시간 걸린데 그럼 만 시간인데 딱 보니까 없어. 어떻게 되기면 얘를 24로만 나눠주면 며칠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문제를 좀 딱딱 끊어가면서 얘가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만 주의하시면서 단위 맞춰주면서 그러니까 서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을 많이 다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 걸 끌어내질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면서 천천히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유용력. 우리 또 유용력은 강해. 유용력에 대한 거 뭐 봐 또는 다시 이렇게 표시하잖아. 유용력에 대한 것은 뭐였지? 전체 응력이 있는데 전응력. 우리 이쁜작이 있잖아. 테르작이. 전체 응력이 있는데 전체 흙이 갖고 있는 거 흙이 갖고 있는 힘은 피로 눌렀을 때 뭐 스프링 물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어. 그럼 힘이 눌려. 피로. 피로 이렇게 눌려. 그럼 어떻게 돼? 뭐하고 뭐만 견뎌? 스프링하고 물만 견디고 있잖아. 이게 뭐야? 스프링하고 바나토봉하고 스프링하고 물이 견딘다 이거잖아. 그게 저 능력이잖아. 그 중에 스프링 스프링에 해당하는 게 뭐였지? 흙. 흙이 스프링이잖아. 그렇죠? 얘가 유용력. 유용하게 봐줄 수 있는 응력이다. 얘가 흙이잖아. 흙. 그러니까 유용력에 대한 것은 유용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전응력에서 공국수업을 빼준 거다. 유용력을 바로 구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틀린 걸 찾으래. 그럼 항상 전응력보다는 작은 값이다. 오케이. 이 공식만 봐보자 이거야. 어 맞네. 근데 여기서 잠깐 항상이란 말이야. 항상. 그럼 항상이란 말은 뭐야? 99.9999%도 안 되는 거야. 100%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런데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면 모세관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였지. 근데 흙 알갱이들이 딴딴딴딴딴딴딴딴 있다 보니까 그 흙 알갱이 사이 틈틈이로 어떻게 타고 올라가지. 수리학 시간에 어떤 거 유리관을 꽂으면 물이 탕승에 올라가는 현상 생기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모세관 현상이라고 했잖아. 그쵸? 모세관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압력이 생기잖아. 물의 압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가 돼버리지. 그럼 플러스가 되면 더 커지네.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관 현상이 있을 때는 전응력보다 유흥력이 더 크지요. 그런 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간단하잖아요. 간단. 절대. 아니면 항상.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으면 그 녀석이 답일 확률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 거의 90%야. 그러니까 얘는 1번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림과 같은 집안에서 X, X, X바 다시 장면이 장면은 유흥력을 구하래. 그럼 유흥력은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된다? 전응력에서 구해나가야 된다. 그럼 전응력에서 뭘 빼줘야 된다? 유흥력을 빼주면 된다. 그런 형태였죠. 근데 이건 뭐 거의 공식화시킨 형태로 있으니까 바로 구해버리면 되지 뭐. 또는 바라보 형태로. 어. 여기로 어떻게 돼? 감마 T네. 감마 T에 대해서 H. 2미터네. 그러면 감마 T에 H1. 감마 T에 H1 플러스 젖었네. 물 속에 있네. 그쵸? 그럼 감마 썹 H2 끝. 끝이잖아. 그런데 그런데 딱 보면서 감마 썹 줬어 안 줬어? 안 줬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는 잠깐 신발끈 하고 풀면 되잖아. 그렇지. 욕 한번 해주고 그럼 감마 썹은 감마 셋에서 감마 W만 빼주면 돼. 그럼 감마 셋추엣이 어떻게 돼 있어? 19키로 뉴스 툰이래. 그럼 감마 W는 9.81키로 뉴스 툰이래. 그거만 한번 해주면 되잖아. 해주고 넣어서 감마 T는 16 H1은 2 H2는 4 계산기줄로 그럼 뭐 나와? 68.8인가?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앞부분에서부터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문제를 좀 풀어줘라.